여러분들 중에서 70.4%는 6월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꽤난 자존심 때문에 문제만 풀다가 조져버린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션 강사 이승효입니다 효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승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캐슬을 올렸던 게 1월 15일이더라고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문제만 풀다가 6평 때 조져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벌써 5달이나 지나다니 이제 6평은 진짜 끝났고 어떻게 보면 수능 레이스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스텝 1이 끝났죠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어땠어요 여러분들 6평 끝나고 좀 쉬었습니까 좀 뭔가 심신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현타도 오고 그랬던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서 성적을 올릴 것인가 딱 한 달만 여러분들이 미치면 성적 올릴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 이게 70.4%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제 1등급 2등급 다들 받고 싶겠지만 1등급은 전국의 4%고요 2등급은 누적해서 11%니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이 메가스터디에서 공부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제 작년 선생님의 수강생 등급 분포인데 이제 딱 그 3, 4, 5등급 정도의 이제 6평에서 딱 나오는 그 학생들의 비율이 70.4%더라 이제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노베이스에서 막 진짜 시작해가지고 올라왔거나 아니면 수강을 버린 거니까 별로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어요 이제 1, 2등급 정도면은 그 중에서는 뭐 아씨 내가 좀 아쉽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3, 4, 5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본인이 이런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치? 왜냐하면 꽤 열심히 했거든 3, 4, 5월 달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서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을 올려서 목표한 점수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학 100점이 있습니다 꿈만 같은 수학 100점 자 요 수학 100점이 되기 위한 거는 선생님이 최상위권용 캐슬 하나 추가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진짜 찐 노베가 있죠 노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벽에 이번 6평에서 부딪힌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최소한 70% 한 80% 정도는 지금 이제 그래서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한테 이제 Q&A 찾아와가지고 상담도 요새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 근데 1월달에 이 캐슬 본 사람들 있지 그치 특히 고3들 그때 많이 봤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댓글에도 뭐 나는 안 그럴 거다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5개월 전에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거는 어디다가 이제 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다 잊어버렸겠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버린 거야 그럼 어쩌다가 이리 이지경이 됐나 왜 벽에 부딪혔나 일단은 말이야 그 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학생들이 그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벽을 뛰어넘은 것처럼 보여도 9평에서 다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번에 좀 잘 봤다고 해가지고 제발 깜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번 6평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월달에 그 캐스트를 봤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의 그 초심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본다 혹은 뭐 선생님 처음 본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옛날 캐스트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벽이 크게 한 3번 정도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노베의 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 선생님 기계공 같은 거 들으면은 막 이해가 되니까 막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기초가 워낙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벽에 한 번 딱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5등급 4등급 이 정도에서 기계공 듣고 3.5 듣고 이러면은 진짜 막 신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수업 중에 뭐 시나리오 이런 거 들으면 그동안 평생 공부해 본 적이 없이 막 문제를 봤는데 막 시나리오가 착착착 세워지고 와 씨 나도 잘할 것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게이머들 게임 하는 거나 뭐 운동선수들 이렇게 하는 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되게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고 잘할 것 같지만 못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3.5의 벽이라는 거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 줄 알게 됐고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은 생각처럼 안 풀리는 거야 3.5가 이제 그 3페이지 4페이지 사이 뭐 3점 4점 사이 버퍼링 존 그런 것들이거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10번 11번 12 13 이런 것들이 마음같이 안 되는 거 그러면서 그 3, 4등급 전후에서 이제 벽이 있고 아 굉장히 여기가 이제 좀 빡센 벽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선생님 전문이지 3.5의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 이름이 3.5가 그 핵심 커리큘럼이잖아 이제 그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 위에서 이제 한 번 더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1.5의 벽이 있습니다 1.5의 벽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사실 이 중에서 어려운 게 뭘 것 같아 여러분들 가장 뚫기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 100점까지 가는 여기 이제 여기 100점은 이제 누가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진짜 그 쌉고수들의 세계거든 그냥 고수가 아니라 쌉고수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소수니까 선생님 따로 캐스 찍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지금 고민일 것 같고 뭐 여기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 캐스 제목을 한 달만 미치면이라고 했잖아 한 달 정도면은 얘네에서 요렇게 점프 얘네에서 요렇게 점프 여기서 요렇게 점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 그거를 선생님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요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요 과정이 지금 이제 기계공이죠 한 달이면 된다는 거야 기계공 기초개념공사 기계공이면은 선생님 책 한 권이 보통 한 3, 4일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적어 드릴게 적어 드릴게요 요거 사람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봐 자 기계공이 있으면은 기계공 여기 지금 수학 1, 2 그 다음 이제 뭐 선택까지 그럼 이제 하나에 3, 4일 걸리니까 이거 하는데 2주도 안 걸려요 2주야 4, 3, 12 해봤자 2주밖에 안 돼 2주밖에 안 되고 요거를 이제 한 두 번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노베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추가를 하셔야 돼 상승의 시작 요렇게 이제 추가가 되고 요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그 수능에 필요한 간접 출제 범위 중에서 이제 선별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PT까지 상승의학과 PT PT 수학원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한 한 달 정도가 되는데 무조건 요거는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3.5의 벽 뚫고 올라가는 거는 여기가 이제 선생님 이제 핵심 커리큘럼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커리큘럼 위주로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나서 요기 오늘은 요 1.5의 벽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자 여기서는 이제 3.5 수학 1, 2 이것도 길어야 5일 5일이고 시나리오 3.5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그 개념하고 기출들이에요 진짜 최근 기출들 가지고 그거를 다 뚫을 수 있어 시나리오 3.5 수학 1, 2 같이 있는 거 이거 장렬 기출 진짜 레알 최신 기출 그 다음에 여기 DB 3.5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달 잡습니다 물론 DB 3.5는 반복 더 해야 되니까 더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해요 이거 길어야 뭐 5일에 5일에 한 이거 3, 4일 잡고 그 다음에 요거 한 1, 2주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.5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진짜 미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뚫린다는 거지 오케이? 그래서 일단 여기 요 단계까지는 선생님 요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해보고 이제 6평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많을 거야 2, 3등급 하면서 뭐 4등급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여기를 이제 뚫고 싶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희들도 알잖아 이게 1.5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는 게 있지 않아? 나는 1등급 받고 싶은 거야 1등급 받고 싶지 근데 선생님 전 진짜 1등급 받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내가 1등급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도 있으면서 겉으로는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는 2등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러기에는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? 그쵸?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업 중에서도 2등급 목표로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이제 좀 나보다 못하는 애들 듣는 것 같고 좀 들으면 뭐 절반 아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2등급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 못하는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약간 애매한 내가 진짜 가능할까? 이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좀 약간 없으면서 그렇지만 야망은 있는 그냥 야망은 막 넘치는 거지 나 너무 진짜 잘하고 싶어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전문 강사란 말이에요 ABC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쌉고 수가 아니라 여기는 ABC예요 ABC ABC는 뭐냐면은 야망은 있으나 수학은 못하는 여사건 이 ABC ABC들을 위한 강사다 이런 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 6평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자 일단 이번 6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말이 많아요 6평 끝나고 나면 항상 그냥 이번 시험이 특별한 건 전혀 없어 내가 이전 캐스터에서 말했지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뻔한 게 계속 나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어렵다고 느낀단 말이지 실전에서는 왜 그럴까 그럼 이제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마련인데 선생님 보기에 일단 뭐 변별력이 계속 있는 수능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자꾸 버퍼링 걸리고 빵꾸 뚫리면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찾다 보면은 뭐 이번엔 계산이 진짜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뭐 요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뭐 계산 다 빡칠 수 있는데 진짜 너희들이 그 3차 방정식을 진짜 못 풀어? 3차 방정식을 못 풀어서 계산이 빡세다고 하는 거야? 그거 아닐 것 같은데? 3차 방정식 풀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뭐 조립제법을 쓰든 뭐 인수정료 이용해가지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괜히 시험장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아이씨 이게 맞나? 문제 풀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제 멘탈이 쫄리기 시작하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러면서 막 시간도 쫓기고 그러니까 막 실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게 계산이 빡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문제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못할 계산이 있어요? 뭐 그런 거 아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계산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? 그래서 뭐 미적이들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미적분 30분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바로전 캐스트에서 올려놨잖아 3분 커플이 이런 거 올려놨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3분 커플이 가능하다 3차 방전식이 안 세워도 가능하다 이거 그 전전 캐스트에 6평 분석하면서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못한 거지 그걸 못한 것뿐이지 뭐 계산이 빡세다 이런 거 아니고 뭐 21번 같은 것도 또 도함수 식 세워가지고 적분하고 이러면 좀 빡셀 수 있는데 식만 잘 세우면 되게 쉽게 쉽게 풀린다는 거 내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그 계산 뭐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EBS 연계 뭐 EBS 당연히 중요하죠 요즘 연계가 좀 세졌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컨텐츠 만들 때 뭐 작년이든 올해든 뭐 실전모회가사 같은 걸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EBS 연계를 많이 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EBS가 체감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등급이 막 극적으로 갈릴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인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한 달이면 될 수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 이 상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뭔가 이렇게 한 요만큼이 좀 부족해 공부할 때 보면 진짜 좀 그 집요함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은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고 싶고 또 뭐 새로운 문제 풀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약간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모아지면 약간 좀 미친놈들이에요 좀 이상해 나도 어렸을 때 그랬고 나도 지금 이제 수학 강사로서는 그렇지 굉장히 진짜 집요하게 진짜 미친놈처럼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아 그래 뭐 요거 나 잘 못하니까 얘 좀 나중으로 하자 얘 좀 나중으로 하자 아 그래 얘 좀 아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약간 그거 좀 대충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시험장에서도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를 조금 대충 읽어 그렇다고 뭐 여기처럼 진짜 대충 읽는 건 아니야 읽을 건 다 읽는데 정말 이 한 끗이 부족한 거지 그치 않아? 그 한 끗이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코치가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명제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요거 이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뭐 계산 연습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니까 막 PT 이런 거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단계에 이제 오게 되면은 뭐 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거의 진짜 막 0. 몇 초 차이로 그 시간 단축시키는 그 쌈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진짜 뭐 10만 개라도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딱 어떤 상태냐면 약간 그 준 프로급? 프로는 아닌 거지 프로는 스스로 진화가 가능해요 공부하면서도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어떻게 보면은 진짜 괜찮은 코치를 만나게 되면은 자세가 교정이 되고 공부하는 방법이 딱 교정이 되면서 성적이 쑥쑥쑥 오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보기엔 그래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한 이 정도까지가 일단 뭐 중화위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많고 이 정도에서 이제 또 컨텐츠 위주로 돌아가는 수업들이 많은데 여기 중간이 이제 좀 어렵거든요 이게 코치해서 개별적으로 이거 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를 좀 이거를 그냥 무작정 막 양으로 던져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그냥 개념을 막 설명을 막 열심히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한 1년 반 전에 메가스토드 인강 시작을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여기 이 벽을 뚫는 전문이다 이렇게 내가 포지셔닝을 했고 그거를 실제로 현장 강의 같은에서도 많이 해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전제는 내가 그 전 캐스트에서도 말했지만 배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진짜 좀 잘 배워야 돼 그리고 그게 뭐 나일 수도 있고 누구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그 문제풀이라던가 사고에서의 일관성을 획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대충 대충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풀고 얘는 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대충 풀리는 거 그 느낌 알지 그치 근데 이제 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쌉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되게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깔끔하게 푼단 말이지 그게 여러분들 이제 해설강의 들어보고 그 선생님 해설강의 안본상을 꼭 보세요 그 해설강의하고 여러분들 시험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? 왜 이렇게 나는 좀 뭔가 좀 지저분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? 그게 뭐냐면은 일관적인 일관성인 어떤 체계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동네에서 막 잘하다가 어? 나 좀 잘해 이렇게 어깨 올라갔다가 진짜 이제 그 프로가 되기 위한 전 단계가 가지고 진짜 트레인을 받고 코치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야 너 자세가 왜 그래? 뭐 공 던지는데 뭐 그런 기본적인 게 왜 안 돼 있어? 선생님 저 공은 뭐 던질 수 있는데요? 아 던질 수는 있지 근데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일관성이 딱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같은 자세로 해야 되고 항상 똑같이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이법은 다 다를 수도 있다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추구하는 거는 이제 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문제풀이를 찾아보면서 오씨 오 이 선생님 진짜 쌉고수 문제 개 잘 풀어 물론 나도 잘 풀긴 하지만 내가 이제 내 강점이라는 건 이제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관성 있는 해석과 풀이가 중요한 것 같아 그것만 갖춰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력이 떨어지거나 뭐 남들보다 조금 내가 뭐 두뇌외재는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벽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요 정도 단계 왔다는 거는 뭐야 1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실력인데 시험장에서 변수에 의해서 뭐 2등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겠지 그치?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서는 큰 성장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학생도 있어요 이제 수시가 이제 6평 한번 보고 나니까 아이씨 안되겠다 수시로 가야되나 이러면서 이제 최저 맞춰야 되겠다 뭐 다 좋은데 수시가 좋을 수도 있어 근데 2등급 목표로 해가지고 2등급 맞추는 학생은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최저 2등급만 맞춰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진짜 수능이 이게 2등급 받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진짜 목숨 걸고 해야 2등급 나올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그런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뚫고 올라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점까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요건 뚫고 싶은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풀이의 체계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내는데 뭐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요거는 일단 좀 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면 여기 이제 기계공 있고 기계공 3.5 그 다음에 윗단계가 이제 딥 딥이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딥이 딥도 있고 딥이 딥 안 본 사람들은 딥이 딥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도 많이 드릴 거고 이번엔 좀 양쪽으로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작년에는 이제 파이널 때 파이널 때만 딱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6평 대비 실전 모의고사도 해서 그것 때문에 도움받았다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평 전이나 파이널 때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나 새로운 문제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선생님 뭐 엔젤 풀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엔젤을 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 벽에 부딪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DB 3.5하고 기출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갔을 때 아 이번에 뭐 한 2, 3등은 받았다 무조건 1등은 받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1.5의 벽에서 걸려가지고 약간 낮은 2등급이나 여기에서 약간 고질병처럼 고질병처럼 계속 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컨텐츠를 더 보강을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들을 더 처태기도 했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커리큘럼을 만들었었다고 그러면은 올해는 여기까지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거를 좀 빠르게 끝내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뭐 새로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실무까지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계획은 요게 이제 7월 개강이고 요거 이제 8월 개강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는 대로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이 진짜 좀 빡세게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드릴 건데 근데 사실 뭐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나 실무 같은 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우선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쌉고수처럼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체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기출을 진짜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처음에 나왔던 그 캐스터에서도 그랬잖아 괜한 자존심 때문에 문제만 풀다가 조져버린 거야 그게 이제 1월 달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내가 노래도 불러주고 이러니까 아 그렇지 뭐 이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조져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니네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상승효과 3.5 잘 들어 이런 댓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뭔가 좀 교훈을 얻었다면 벽에 부딪혔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내가 고정 1등급은 아니야 뭔가 좀 불안해 부족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코스를 좀 잘 밟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 듣는데 뭐 한 5개월 걸립니다 이러면 뭐 수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3개월만 한다고 해도 아 그 전에 그럼 선생님 있고 그 평전에 문제 언제 푸냐 한 달이면 된다 이거지 한 달만 선생님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벽을 뚫어드릴게 진짜로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좀 되게 간절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1월 달에도 왜 굳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랬겠니 그 1월 달에는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6평 끝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막 상담 쏟아지고 막 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6평 때 지금 이번에 또 아 그래 뭐 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으니까 문제 좀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벅벅 풀다가 9평 때 그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9평 끝나고는 솔직히 말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 진짜 두 달 동안에 내가 아무리 벽뚫는 전문강사라고 해도 그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멘탈은 이미 터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 가이드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따라오기도 힘들고 잘 안 됩니다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나는 생각해 그 중요한 시기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막 진짜 기초 개념 붙잡고 시간 보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 난 개념 부족한 것 같은데 증명을 한 번 더 써볼까 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 물론 그것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에 왔다는 건 지금 어떤 거야 대부분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한 2등급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4점짜리 웬만한 거 다 마치는 거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4번, 15번, 21, 22 이런 것들이 자신 있게 지금 안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냥 깨작깨작만 하다가 계속 틀려버리고 뭐 공통에서 4문제 틀리고 선택에서 3문제 틀리고 이러면 7문제 틀려버리니까 7, 4, 28 해가지고 72점이 나온단 말이지 그치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벽을 쫓는다는 것은 요새 난이도로 보면은 뭐 14, 15번이 그렇게 아주 최고 난이도 예전처럼 막 킬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번 15번 좀 약간 흉측하게 생겼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고난도 기출 이런 거 바로 풀면 이해는 다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체계가 안 생겨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직접 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심착을 겪어야 돼서 그러다 보면 모의고사 때 계속 조지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문제 또 풀다가 안 되니까 또 기출 돌아왔다 개념 돌아왔다 이러면서 시간을 버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요거 한 달 정도는 요거를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어려운 기출도 보시고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완성이 될 수가 있다 충분히 완성이 될 수가 있고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은 한 달 동안 좀 미쳐야 된다는 거야 그냥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자 우리 한 달 동안 진짜 미친놈처럼 해보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캐스트에서도 내가 미쳐가지고 성적을 막 이만큼 올리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약간 그 미친놈 같은 그 집요함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저 하루에 뭐 수학 5시간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? 아니 이런 질문을 지금 할 때가 아닌 거지 여러분들 누군가는 진짜 하루 종일 수학만 해가지고 성적만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스스로 한계선 정하지 말고 밸런스 적당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내가 수학의 벽을 뚫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정도라도 수학 공부 시간도 늘리고 집중력도 늘리고 진짜 초집중해가지고 나랑 같이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문제집만 한 달 동안 열심히 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 그거는 요즘 위에 있는 학생들 얘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진짜 쉬운 거 풀다 보면 오 이제 알겠다 어 미분이 이런 거구나 이제 2단계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만은 진짜 미쳐서 나랑 같이 수학에 집중해서 할 사람들만 들어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Q&A에서 상담이라던가 답변이라던가 이런 것도 내가 최대한 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내가 답변을 직접 안 하더라도 다 챙겨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솔루션을 드리거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 이쪽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이거는 이미 전문이고 작년에 이거는 내가 뭐 이미 입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꼴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유율 80배에 가까이 80%가 아니라 80배에 가까이 올리면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는 진짜 그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단계는 당연하고 이건 전문이니까 여기에 있는 너희들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2단계에 벽을 쪄서 여러분들이 뭐 1등은 받고 100점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진짜 뿌듯할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러겠죠? 그죠? 파이팅 하시고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러시겠죠?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이게 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당연히 찾아보고 뭐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해야지 그치? 그러면서 이제 수업도 뭐 맛보기 같은 거 들어볼 수 있고 뭐 6월 모의평가 대비해서 뭐 실전모의고사 같은 것도 내가 뭐 공개를 했으니까 아 이 선생님이 문제 만드는 실력이 어느 정도가 궁금하면은 실전모의고사 받아가지고 뭐 지금이라도 한번 풀어보시고 뭐 그러면은 알 거예요 아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력이 탄탄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선생님 선생님 누구예요? 막 이렇게 올 거면은 그냥 오지 말고 안 해도 돼 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괜히 시간 뺏기고 너희도 시간 뺏기는 거니까 진짜 제대로 할 사람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시겠죠? 자 오늘 캐스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